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집 짓는 영상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기공사를 하는데요. 구멍마다 선을 다 연결하는 것 같아요. 아마 라민도 계속 비복절단해서 다시 연결하는 것을 보니까 라민도 이해가 안되었나봅니다. 너무 오래하는데 방금 라민이 말하기를 두 개의 방은 끝냈고요. 이제 마지막 큰 거실만 남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일이 많은가 보네요. 여기는 이미 끝내고 콘센트를 달았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해야될 자리고요. 지금 계속 해야될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았네요. 방에는 스위치까지 달았네요. 떡딱이 스위치. 메뉴에 있는 이것은 에어컨. 에어컨을 꼽는 용기랍니다. 에어컨을 닫았을 때 에어컨을 온, 오프 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하네요. 에어컨을 닫았을 때 에어컨을 온, 오프 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하네요. 지금 여기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멘 미장이 되지 않는 이유가 먼저 이 타일을 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웃지요. 라민이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라민 집입니다. 라민이 이미 타일을 자기 집에 깔 타일은 다 샀다. 135박스를 샀다고 합니다. 여기 작은 것도 10박스를 샀다고 하고요. 작은 것은 아마 벽 쪽으로 붙이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은 135박스입니다. 이 집에서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화장실이라던가 방쪽에 다일을 다 구비를 했고요 아마 내일쯤 와서 작업을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아 제가 우쯔요 우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멘탈이 약해지고 집 짓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계속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북부 도서관을 찾았는데요 거기서 이 책을 발견했어요 로마 황제 열전 이라는 책인데요 베리 스트라우스가 썼고요 이 책은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 그 전기를 썻는 책입니다 처음 로마를 창건한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콘스탄티누스까지 총 10명의 로마 황제가 나오는데요 이 책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갔을까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어떤 업적들을 보면서 저도 좀 배울 게 없을까 싶어서 책을 읽었는데요 뜻밖에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좀 의지할 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꼭 뭐 의지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물건 혹은 표시 혹은 어떤 행동들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장의 무기죠 내가 어릴 적에 만화 영화를 아주 자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 그 비장의 무기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려울 때 내가 비장의 무기를 뽑아서 쓰러지기 일보적제네 나의 비장의 무기를 받아라 하고 외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 보면 만화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 항상 주인공은 다 죽어갈 듯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져도 마지막에는 꼭 그 비장의 무기로 일어서는데요 나에게 그 비장의 무기는 뭘까 하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로마인들은 그 비장의 무기가 뭘까 라는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은 비장의 무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우리 어슬렁 구독자 여러분 혹시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표시 이 표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유럽의 성당에 가면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표시입니다 성당의 천장의 그림이라든가 벽 쪽의 벽화를 보면 이런 표식을 종종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입구에도 보면 똑같은 표시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를 하면 P 그리고 X 라는게 보이죠 저는 이 표식을 사실 몰랐어요 처음에 보면서 어? PX인가? 저는 군대의 PX 여러분 아시죠? 군대에서 맛있는 과자 사먹고 할 때 PX 종종 가곤 하는데요 어? 그거 PX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표시 이게 뭘까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 10분 중에 9분은 모르고 계실 거고요 특히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 10분 중에 9분은 이 표시를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표시가 뭔지 여기가 어떤 비장의 무기가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로마 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초기 로마 시대인데요 이게 초기 로마 시대의 지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당시에 유럽은 로마의 한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마가 엄청나게 큽니다 위에는 영국도 로마고요 프랑스, 독일, 에스파냐,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부지역 알제리, 티니지, 리비아, 이집트까지 전부 로마고요 이쪽에 올라오면서 시리아, 그리고 터키 이쪽에 동유럽의 발칸반도 전부 로마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로마가 이렇게 컸지만 그 중심은 여기 밀라노 이탈리아 북부지방에 밀라노가 중심지역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밀라노가 아니라 외곽에 떨어진 그 당시의 이름은 나이수스 지방입니다 현재 세르비아 지역이고요 여기 하나의 촌동네가 있습니다 촌마을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의 근위병이 있었습니다 아주 키도 크고요 우람한 성격의 근위병이 잘 생겼는데요 이 근위병이 전투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조그만 시골을 지나는데요 바로 그 나이수스 시골길에 여기에 여관이 하나 있어요 여관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이 여관집의 주인이 이 청년을 보자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 로마의 크게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되죠 그 당시만 해도 이 장군의 위치는 하급 장교 출신이었어요 불신 자체가 촌동네다 보니까 백가 라운드도 약하고 자기 지지 기반도 없고 하나의 하급 장교였는데 이 여관집 주인이 얼굴만 보고서 자기 딸을 이 장군과 함께 동침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 장군과 딸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이때 이 딸의 나이는 16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하룻밤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는 보통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이 하룻밤을 자고 이 장군은 징표로 자기의 망토를 벗어서 이 주인에게 두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로부터 약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 장군은 10년 동안 성승장구에서 아주 벼락 출세를 하게 됩니다 한 마을의 총독이 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참모총장 정도의 버금가는 벼슬을 얻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의 나이가 10년이 되겠죠 물론 이 장군은 10년 후에 이 상황을 암하게 잊고 지내는 거죠 10년 동안 그러던 중에 이 장군의 부하가 우연히 다시 이 요관에 들리게 됩니다 이 요관에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말이 히리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어떤 소년이 그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군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소년이 내 말을 훔쳐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을 훔쳐가는 것은 굉장한 형벌이죠 그래서 현행범으로 잡고 그 아이의 손목을 자르려고 칼을 높이 쳐들고 손목을 자르려고 하는 순간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잠깐만! 하면서 외치죠 이 아이는 로마의 장군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받은 망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장군의 부하가 딱 보니까 자기 직속 상관의 이름이 망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구나 다시 본대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총독에게 알리게 되죠 이 총독이 이제서야 어렴풋하게 생각나는 겁니다 급하게 두 모녀를 불러보니까 아 이거 틀림없는 자기 아들인 거야 한 번만에 알아보는 거죠 10년 만에 이 가족은 상봉을 하고요 마침 그때 장군이 또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아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렇게 쭉 행복하게 산다면 이야기가 너무 재미없죠 역사는 항상 어려운 환란의 시기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이 당시의 로마는 누가 지배를 했냐면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3세기 로마는요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서기 235년에서 284년 동안 약 49년이잖아요 49년 동안 무려 26명의 황제가 제2에 올랐습니다 이 혼란을 종식한 사람이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굉장한 왕권을 가지고 이 혼란을 종식시켰고요 특히 기독교를 아주 위험 세력으로 간주해서 기독교를 아주 혹독하게 탄압한 황제로도 유명합니다 여기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로마를 다 통합을 하니까 너무 힘에 붙인 거야 그래서 이 넓은 로마를 나 혼자 통치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기 친구를 불렀죠 자기 친구가 누구냐면 마시미아누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서 연합해서 우리가 한번 로마를 통치해보자 그래서 이 큰 로마를 두 사람이 통치하기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덩어리도 달랐는데요 여기 보죠 여기 보이는 검은선 여기를 따라서 쭉 선을 그으면 이쪽이 동쪽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로마라고 하고 이쪽이 서쪽이라고 해서 서로마라고 합니다 여기 경계선은요 지금의 보스니아 보스니아를 경계로 이렇게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로마에 두 개의 태양이 있던 겁니다 동로마의 황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리고 서로마의 황제는 마시미아누스 그런데 이 마시미아누스는 이 넓은 땅을 또 자기 혼자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부황제 제도를 두는데요 자기 밑에 부황제로 바로 콘스탄티우스를 자기 밑에 부황제로 두게 됩니다 바로 좀 전에 얘기한 벼락 출세한 바로 콘스탄티우스고요 콘스탄티우스는 정말 시골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황제 자리까지 올랐으니까 벼락 출세를 한 거죠 그러자 이쪽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혹시 자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해서 위협을 느껴서 디오클레티아누스도 역시 자기 밑에 부황제를 두게 되는데요 바로 갈레리우스입니다 마시미아누스는 콘스탄티우스에게 부황제 자리를 맡기면서 이쪽 지역 영국을 포항한 이쪽 지역에 가서 부황제를 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마시미아누스는 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콘스탄티우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보내기 전에 마시미아누스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강제 결혼을 시키는 거죠 콘스탄티우스는 원래 자기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딸과 결혼을 하고 영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상봉한 자기 아들 있죠 그 아들은 어디 갔냐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인질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서쪽으로 가고 아들은 인질로 동쪽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 갈렐리우스 아래에서 군복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만났던 부자지간이 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로마사에서 4명의 황제가 통치를 한다 해서 사두정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페트라키아라고 부릅니다 바로 제 1차 사두정치의 막을 올리는 거죠 이로부터 약 20년이 흐르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힘도 없고 해서 정계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인 마시미아누스 보고 야 너도 같이 은퇴하자 해서 두 명의 황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황제였던 콘스탄티우스 그리고 동쪽에는 갈레리우스 두 사람이 황제의 자리로 승격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이때 로마법에는 황제가 유고가 있으면 부황제가 자연 승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우스는 서방의 황제 갈레리우스는 동방의 황제가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은 황제가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부황제가 필요한데요 이쪽 서방에는 부황제로 세베루스가 올라오게 되고 이쪽 동쪽에는 부황제로 다이아라는 부황제가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네 명이 정치하는 로마 시대가 찾아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제 2차 사두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콘스탄티우스는 자기 아들이 보고 싶겠죠 자기 아들은 더욱이 먼 동쪽에 인질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레리우스 황제 보고 내가 아들이 보고 싶다 아들을 돌려보내달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갈레리우스는 거부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범상치 않게 생겼거든요 자기가 갈레리우스가 자기가 군사 훈련을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고 뭔가 후에 큰일을 도모할 것처럼 보이니까 처음에는 못 돌려 죽였다 라고 거부하지만 같은 황제 서열인데 콘스탄티우스도 황제잖아요 그래서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결국은 갈레리우스가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자기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 아들은 여기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이 동쪽에서 자기 가족하고 떨어져 지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동쪽에 아버지가 무슨 조그만한 알란의 기미가 보이면 바로 이 인질로 있는 아들의 목숨은 그냥 파리 목숨인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런 협박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갈레리우스가 이 아들을 풀어주자마자 이 아들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해서 말을 몰아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왜냐하면 조금만 멈추었다가 뒤에 추격병이 와서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곧장 갔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콘스탄티 우스는 영국에서 물론 그 당시 이름은 영국이 아니고 브리타니아였습니다 브리타니아에서 이 아들을 다시 1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이 가족의 운명이 참 기구하죠 처음에 만났을 때도 10년 만에 만나고 다시 두 번째 만났을 때도 또 1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1년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공석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아들 혼자 남았습니다 이 아들은 그 당시 군대의 추대로 스스로 서방의 황제가 되어버렸어요 이 군대가 이 아들을 굉장히 따르고 이 아들 또한 신망이 두터웠거든요 물론 이 아들이 전쟁도 잘했고 했더니 군대가 추대를 한 것이죠 그러자 가장 두려워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달레리우스겠죠 바로 동방의 황제 달레리우스입니다 그 당 얼마 전에 억지로 보내주었다 그랬잖아요 억지로 보내준 것도 자기는 마음에 안 들어갔고 심기가 불편하던 차에 아니 자기 아버지가 황제였는데 황제가 죽으면 원래 부황제가 되는 게 원칙이었는데 아니 이 녀석이 겁도 없이 자기가 아버지를 받아서 그냥 황제가 된 거야 이 갈레리우스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밑에서 군사훈련 받던 녀석이 이 애속이 같은 녀석이 어떻게 서방에 가자마자 황제가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반대를 하고 단 너무 반대하면 또 그러니까 부황제까지는 인정을 해줄게 로마법에 따라서 애시당초 부황제였던 세베루스가 황제를 하고 아들 너는 부황제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아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들의 인내심이 상당히 높죠 자기는 근 한 십몇 년을 갈레리우스 밑에서 꼭 온갖 어떤 아픔을 견뎌내면서 지금까지 참아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가 황제가 못 되고 억지로 부황제 자리에 강등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기는 지금 또 참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을 기약하자 운일을 기약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뜬금없이 이상한 인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 막센티우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본전이 생각나는 거야 아니 아버지가 과거의 서방 황제였는데 이 아들인 자기에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어 그래서 이때 아들이 들고 일어났죠 바로 이 막센티우스는 과거의 황제였던 아버지 백을 등에 업고 서방의 황제인 세베르스를 거둬차고 쫓아내죠 그러면서 자기가 서방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완전히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미 동방의 황제인 갈레리우스가 좋아할 리가 없겠죠 아니 저 막센티우스 전 녀석이 언젠가는 나를 죽일지도 몰라 하면서 이 막센티우스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갈레리우스가 실패하고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쪽에서는 부황제인 다이아가 원래 정황제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갈레리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친구인 리키니우스를 황제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더 싸움도 잘하고 권력이 강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서방의 막대먹은 뜬금포 막센티우스하고 경쟁을 지키게 되는 거죠 둘은 경쟁관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이 아들은 자기의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이쪽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부황제로 조용히 살면서 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지 않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제 3차 사두 정치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콘스탄티누스는 드디어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이 네 명이 끼리끼리 연합을 하게 돼요 콘스탄티누스는 이 막센티우스를 제거하고 싶겠죠 자기의 황제 자리를 빼앗아 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리키니우스 리키니우스하고 한 편을 먹게 되고 막센티우스는 이쪽에 다이아하고 이렇게 한 편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대혈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아들인 콘스탄티누스가 여기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밀라노로 쳐들어 오게 됩니다 막센티우스하고 일전이 벌어지는 거죠 역사는 이것을 밀비우스 다리 전투라고 합니다 밀비우스 다리는 현재에도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리가 있고요 여기서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군사력을 보면요 콘스탄티누스의 군사는 불과 5만명 반면에 막센티우스 군사는 12만명 어마어마하죠 무려 두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상당히 진격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군대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죠 상대가 너무 센 거예요 5만대 12만 군사들은 떨고 있을 때 이때 콘스탄티누스가 잠에 들게 되는데요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그 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 이 표시를 군사들의 방패에 새겨 놓은 후에 전투에 나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에는 바로 이런 표시가 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표시는 그리스도의 암호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X는요 그리스어 카이에 해당되고 바로 영어로 하면 CH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P는 그리스어 로에 해당되고요 바로 영어의 R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D, H, R 바로 크리스트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꿈에서 그리스도가 예언하신 바로 그대로 이 방패에다가 X, P를 그려 놓고요 이 전체 방패에도 전부 X, P를 그려서 전투에 나간 것이죠 군사들의 사기가 절정에 올랐습니다 뭔가 표시 이런 것들이 나에게 큰 힘을 가져줄 때가 있어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 표시만 있으면 왠지 이길 것 같아 실제 프로야구 선수들도 그런 게 많답니다 우리가 징크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소중한 물건 작지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간직한다고 해요 이 하나의 표시 그리스도라는 표시가 우리를 이기게 해 줄 것이다 라는 신념이 있었던 거죠 이게 실제로 밀비우스 다리의 전투라는 그림을 그린 건데요 여기 보시면 백마를 타고 황금 옷을 입고요 이렇게 창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고요 여기 위에는 천사 천사가 두 명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이렇게 손가락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는 곳을 따라가 보면 여기에 마리를 타고 있는데요 마리 강물에 빠졌어요 여기 보면 왕관이 보이죠 왕관이 보이고 물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이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막센티우스 이 그림이 아주 사실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린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가 아주 생동감이 있고요 싸우는 동작이라든가 말에서 넘어지는 동작 이런 것들이 아주 액티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뒤쪽에는 멜비우스 다리가 여기 보이네요 실제로 이 다리도 보이고요 다리에서 강물에 전부 빠져 죽고 있는 막센티우스 군대입니다 전쟁 직후 밀라노에서 칭령을 내리는데요 바로 313년 2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에게 가해진 모든 규제들은 철폐되었다 기독교 신자들은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어떤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자들에게 완벽한 종교의 자유를 준다 라는 칭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도 죽기 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참조를 했고요 바로 로마 황제 열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힘이 났어요 그리고 신이 났어요 제가 요즘 머릿속에는 온통 집 짓는 스트레스로 꽉 차 있거든요 특히 돈 문제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정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 머릿속에 어떤 귀신이 집 짓는 귀신이 막 들어와서 온 두뇌의 100%를 귀신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나도 뭔가 이 나를 귀신으로부터 구해낼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낼 뭔가 표식 무기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게 이거였어요 X자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책을 따라서 뭔가 좀 침물하거나 귀신씨일 때 귀신아 물러가라 가면서 나의 비장의 무기를 받아라 이러면서 여기서 막 광선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가 힘들 때마다 진짜 이런 모션을 한번 치러야 취해야 되겠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의 방패에 새겨졌던 그 표식을 나의 가슴에 직접 한번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작은 하나의 표시가 나를 해방시켜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가 네로 황제부터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박해를 했습니까? 기독교를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괴를 풀어놓고 개를 다 뜯어먹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십자가를 못 박아놓고 그 십자가에다가 기독교인을 못 박아서 처형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기독교인들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펴가지고 그걸 밤에 햇불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렸던 로마가 정말 그리스도의 표식 하나로 기독교를 인정하는 나라로 바뀌었죠 정말 대단한 놀라운 역사의 순간입니다 바로 313년 2월이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다보면요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는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313년 밀라노 칭령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표식이 X이지 않습니까 X 안돼 부정의 의미 안돼 진짜 우리가 싫어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젠 진짜 나는 두 번 다시 집은 안돼 싫어 싫어 안 지을꺼야 아